이정후 개막전 이어 2경기 연속 안타 엔진 이정후 샌프란시스코가 첫 타석부터 개막 2경기 연속 안타를 쳤다 이정후는 30일 미국 샌디에고 페코파크에서 열린 2024 메이저리그 샌디에고 파드리스와 원정경기 1번 중견수로 선발출장에 첫 타석에서 샌디에고 선발조 머스그로브를 상대로 중전 안타를 쳤다 전날 3타수일 안타로 메이저리그 데뷔 첫 안타를 쳤던 이정후는 2경기 연속 안타를 이어갔다 이정후는 1회 초 첫 타석 볼카운트 0대1에서 머스그로브의 2구째 87마일짜리 체인지업을 통타 2루 베이스 옆을 스쳐 지나가는 중전 안타를 쳤다 바로 전날 다르비 슈유를 상대로 메이저리그 데뷔 첫 안타를 신고했던 이정후는 이날 샌디에고 선발진의 또 다른 기둥인 머스그로브를 상대로 기분좋게 출발했다 다만 이정후는 다음 타자 호루의 솔레어의 병살타에 2루에서 아웃되며 특점을 올리지는 못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는 흔들리는 머스그로브를 상대로 선취점을 뽑는 데 성공했다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안타로 2사 1루를 만든 샌프란시스코는 이어 매체 품원이 가운데 담장을 넘어가는 선제 투런 홈런을 터뜨렸다 이어 못 맞는 곳 안타로 2사 13루 찬스를 다시 만들었고 타이로 에스트라다의 석시타로 1점을 추가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